오늘은 나일모니터에게 쥐를 줄거에요 주둥이가 너무 길쭉해가지고 먹이는 잘 못먹어요 아주 못먹는정도는 아닌데 박스에 비해서는 와그작 소리 들리나요 렛에 머리 두개골이 박살나는 소리입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맛있어? 엄청 맛있나? 하나 또 있네 또로로 야 이렇게 먹이를 주는 틈을 타 녀석을 또 많이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순해지니깐요 야 여기에는 쥐가 들어있죠 지금 야 일로와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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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으쌰 어이구야 빵빵하네 이거 내 손이야 물면 안돼요 이 친구는 이 안에서는 거의 안무는데 한번도 물려본 적은 없어요 여기 안쪽에서는 손이란걸 인식을 시켜주면 안 뭡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던지 이러면 조금 이제 겁나죠 이 친구가 혀를 낼름낼름 하는데 여기 만약에 딱 닿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먹으려고 하면 무서우니깐요 아무래도 많이 강력하잖아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